1번 가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점토를 구워 만든 벽돌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서 발달한 가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메소보타미아 문명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선생님이 손이 아파가지고 글씨가 지금 손 이렇게 펜을 쥐는 것 자체가 굉장히 통증이 심해가지고 글씨가 좀 삐뚤빼뚤 할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이라고 하는 키워드, 쓰기 문자를 통해서도 메소보타미아 문명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번 파르테눈 신전을 건립하였다. 파르테눈 신전은 여러분 어디와 관련된 내용이지? 그리스와 관련된 건축물이죠. 관련이 없고요. 2번 기자의 스핑크스를 축조했던 것은 이집트랑 관련된 내용이고 3번 태염력과 육십진법을 사용하였다. 이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된 내용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하라파된 계획도시를 건설했던 건 인도 운명 중에서도 인더스 문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지. 5번 점을 친 내용을 갑골에 기록하였다. 갑골 문자와 관련돼서는 중국의 황화문명 상황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2번 문항 들어가 볼게요. 가도시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올해 6월 평가원에서도 도시국가 스파르타랑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아테네랑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되었죠. 해당 내용들 좀 살펴볼게요. 도기 조각에다가 이름을 써서 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 세계사에서 배운 내용은 도평추방제밖에 없잖아. 근데 이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으로 불렸는데 그를 시기한 사람들에 의해서 추방이 되었대. 얼마 뒤에 페르시아가 침공하자 시민들이 그를 돌아오게 했고 전쟁 후에 그는 가가 애기의 연안 국가들과 결성한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되어 해상제국으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참주출현을 방지하려던 제도 즉 도평추방제가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고 하고 있죠. 도평추방제로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그냥 시기 질투에서 추방되었던 일이 있었던 거지 다시 그 사람이 전쟁 때문에 필요해지니까 불러들인 걸 볼 수가 있죠. 자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됐던 도시국가 그리스의 폴리스는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 선택지 들어가 볼게요. 500인 평예를 운영하였다. 자 이게 바로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에 대한 설명이었죠. 500인 평예를 운영했었던 시기 그 500인 평예를 도입했던 시기의 물은 솔베클페 중에서 클레이스 테네스였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하였다. 스파르타쿠스의 난 어디서 일어났죠? 로마에서 일어났지. 자 4번도 로마랑 관련된 선택지였어. 원흉 경기장이 콜로세움을 건축하였다. 로마죠. 3번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그리스와 관련이 되어 있지만 아테네가 아닌 스파르타죠. 6평에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5번 북아프리카 등지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던 유물은 알렉산드로스였죠.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관련된 선택지입니다. 다음 문항 들어가 볼게요. 3번 미초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흉노를 공격하려던 이 나라는 대월지가 흉노에게 근거지를 빼앗겨서 원안을 품고 있던 소문을 접했지. 그래서 대월지에 사실라본의 협력을 구하려고 했고 누가 파견이 됐죠? 장관이 파견이 되었지. 미초친 이 나라는 한나라고 관련된 황제는 무죄입니다. 선택지 들어가 볼게요. 1번 유교를 반포하였다 명나라 태조 홍무제와 관련된 선택지고요. 2번 수시력을 제작했던 거 원나라였지. 오경정의를 편찬하였다 공영달의 오경정의 단거 관련된 선택지고요. 구품중정제를 폐지하고 과거제를 실시했던 거 수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 현거리선제를 시행하였다 한나라와 관련된 내용이죠. 우리가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어려웠던 내용들은 굉장히 또 어렵게 느낄 수가 있지만 쉬운 내용들은 또 이렇게 충실하게 공부하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항들도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국사랑 일본사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편이하게 출제가 되고 있죠. 다음 문제 들어가 볼게요. 4번 가왕제의 통치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어떤 왕제인지를 봐야 되는데 교초를 사용을 했대. 원과 관련된 내용일 텐데 몽골 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분해 봐야 되는 인물들이 있죠. 아래 봤더니 이만 항저를 중심으로 재건된 왕조를 정복하고 항저를 중심으로 해서 재건된 왕조가 바로 남송이잖아. 이 남송을 1279년에 정복하고 창장과 이남을 통합했던 인물이 바로 가라는 인물이지. 누구예요? 쿠빌라이칸 칭기지칸, 오고타이칸, 쿠빌라이칸 업적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1번 서하가 건국되었다. 서하 같은 경우에는 11세기에 건국이 되었기 때문에 쿠빌라이칸의 통치식으로 볼 수가 없죠. 쿠빌라이칸은 13세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주요한 업적들은 다 13세기 후반에 이루어졌었지. 2번 수도가 되도록 옮겨졌다. 쿠빌라이칸은 카라코롬에서 수도를 되도록 천도를 했죠. 1271년에 정답은 2번입니다. 많은 명용제에 만두족과 환족을 중요한 요직에 이제 같이 등용하는 제도는 청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구다가 부족을 통합했던 것 4번 금에 대한 설명이고 테무칈이 칸으로 추대되었다. 누구에 대한 설명이지? 칭기지칸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문제 들어가 볼게요. 이거 난이도 좀 높았어요. 심지어 해당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 왕조랑 관련된 내용이 20학년도 9평, 23학년도 수능, 24학년도 6평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샤프르 1세의 모습을 담고 있고 샤프르 1세는 파르티아를 멸망시킨 아르다시르 1세 아들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사선왕조 페르시아라는 거 알 수 있지. 자 관련된 내용 잠깐만 선생님이 개념완성 101페이지 내용 보여줄게 여기에서 다 출제가 됐거든. 사실 아키미네스 왕조 페르시아, 파르티아, 사산왕조 페르시아도 다 출제가 한 번씩은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파이널에서도 강조할 거지만 아시리아가 그동안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아시리아 내용 이렇게 크게 써질까? 아시리아랑 관련된 내용 정리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서아시아사나 인도사가 예전에는 뭐 개념을 좀 가볍게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많이 나왔다면 예전에는 그 정도로 가볍게만 다뤘어도 모르 푸는 친구들이 많아서 인도사랑 서아시아사는 워낙 등한시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요즘 서아시아사랑 인도사는 굉장히 개념을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 예를 들어서 파르티아를 멸망시킨 게 사산왕조 페르시아였죠. 사산왕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 아키미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부활을 내세웠고 여기 봐봐. 로마랑 대립했는데 군인왕제식에 샤프릴세가 대립했다라고 하는 내용 선생님 추가해서 넣은 거 내용 보여? 이런 내용들까지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개념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 샅샅이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해당 내용들 볼 수가 있고 좀 생소할 수 있는 아키미네스 왕조 페르시아 건국자, 키루스 2세 이런 내용들까지 다 건드리고 있다는 거지. 선택지 들어가 볼게요. 1번. 크테시포는 수도로 삼았다. 사산왕조 페르시아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어디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죠? 그치 파르티아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정답은 1번입니다. 티무르 왕조를 무너뜨렸다. 국내 티오라고 했던 거 기억나? 굽타 왕조는 에프탈의 침입. 티무르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즈베크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쇠퇴했습니다. 해당 내용들 기억하면 되고요. 우르두어를 널리 사용했던 거. 무글 제국에 대한 설명이죠. 아프간족의 침입으로 쇠퇴었다. 사파비 왕조. 자 일단 여러분 티무르 왕조 같은 경우에는 2023학년도 수능에서 출제가 됐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사파비 왕조. 교육과정 개정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안 나왔거든. 출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5번 키루스 이세 때 원통에 칭령을 새겨서 덤포했던 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 장 넘겨서 6번 들어가 볼게요.